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들고 나왔습니다 2080ti 품질 비교표 입니다 물론 뭐 완벽한 상태는 아니구요 우선 전원부 위주로 뽑아 볼까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사실 빠져있는 부분도 꽤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정도는 감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전에 2060 보여드렸을때랑 거의 같은 항목으로 정했구요 일단 표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어 한가지 알려드리고 진행할게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nbdi 같은 경우 부체 부스트 클락이 있잖아요 부스터 클락이 최대 부스터 클락이 아니라 최소 보장 부스터 클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요 최대 부스터 클락은 달라질 수가 있는거에요 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가 1650 제품을 샀지만 이 제품이 여유로 클락을 더 당길 수가 있어서 온도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뭐 술 여유가 있어서 어 같은 음 엠텍 블랙 에디션을 사더라도 내 제품 내꺼는 1800까지도 올라오고 뭐 저 사람꺼는 1850까지도 올라오고 이런식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전에 이 글을 봤거든요 리플을 달라주셨는데 음 내가 펠리 제일 싼 제품을 샀는데 돌리니까 1900 가까이까지 나왔다 말라고 음 이 비싼 음 조텍 앰피 익스트림 같은거 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구요 네 사실상 이런 최상위 제품은 있죠 호프라든지 아니면 뭐 앰피 익스트림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음 좀 더 수율이 좋은 gpu 를 따로 선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보장 부스터 클럭도 높구요 그리고 이 이후에 수율이 좋아서 더 올라가는 부스터 클럭 있죠 정해지지 않은 클럭 그것도 일반적인 다른 제품보다 높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뭐 1900, 2000까지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렴한거 사서 이 부스터 클럭까지 따라왔다고 그 제품이 이 제품만큼 성능에 나오는게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요 상위 제품들이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높은 것들이 더 높은 클럭을 보여줍니다 고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습설은 그만두고요 본론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항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체평점은 제가 임의로 음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거는 좀 높게 표기하고 낮은건 낮게 표기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들이 4점으로 매우 좋음이고요 노란색이 좋음 3점 녹색이 보통 2점이고요 흰색은 보통도 못 따라가는 낮은 제품을 흰색으로 체크하고 점수를 아예 추가하지는 않을거에요 그런식으로 매겼습니다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거니까 그냥 재미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픽카드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의 이름을 당연히 표기해 둔거고요 가격은 오늘이 자 2월 10일이거든요 2월 10일자 다나와 현금가 최저가 가격을 찍어둔거니까 이거 이 가격대로 사기에는 조금 힘드실거에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격대가 얼추 맞다고 근데 몇몇 제품 예를들어 조텍게이밍 트리플 같은거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엄청 비싸게 측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것도 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요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앞에꺼는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gpu 부분에 공급해주는 전원이고요 13페이지 뒤에 플러스 3 붙어있는거는 메모리 비디오 메모리에 들어가는 전원입니다 두개 합쳐서 16페이지가 되겠죠 13 플러스 3으로 표기를 해둬지만요 뒤에는 초코 종류를 적어둔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흰색으로 놔뒀던 r22 초코 쓰는 제품들보다 r15나 알로에 라고 적어뒀던 품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까요 전원부 모습백과 캡피시터에 대해서 적어둔 항목도 있거든요 이같은 똑같아요 13 플러스 3은 보통 초코와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전원부 모습백 숫자도 거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습백은 드라이버 모습을 안쓴 제품이 없어요 아시죠 드라이버 모습이 모스패 쪽에서는 상급에 속하는 품질을 가진 제품이에요 2080ti 최상급 제품이니까 전부다 드라이버 모습을 썼고요 단지 모습백 개수만 달라요 캡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sp 캡피시터 쓰는 제품도 있고요 탄탈 캡 쓰는 경우도 있고 솔리드 캡피시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p 캡피시터나 탄탈 캡피시터는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고요 조금 높은 온도일 때 탄탈 캡피시터가 전기적 특성이 좋고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sp 캡피시터가 더 특성이 좋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얘들보다 이제 반수 정도는 처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리드 아무리 최상위 제품을 가져와도 일반적으로 sp나 탄탈 캡피시터가 조금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FD-MF-3170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이제 MOSFET의 제품명입니다 요거 스펙시터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전류까지 버텨준지 최대 버티는 전류량 70A죠 그리고 이제 보장하는 동작 온도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 이런 식으로 스펙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산업용 제품들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 쪽에 속합니다 펜 같은 경우에는 펜 개수 그냥 표기한 겁니다 2펜짜리 있고 3펜짜리 있는데 이 3펜이 꼭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3펜 80mm 펜인 것도 있고요 좀 큰 거는 3펜 100mm 펜도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요 큰 것들이 당연히 같은 3펜에서 좀 더 좋은 경우가 많겠죠 전원 같은 경우에는 전원 공급하는 핀수를 얘기하는 건데 FE 에디션이죠 파운더스 에디션부터는 8 플러스 8 핀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예외가 두 종류가 있어요 MSI의 게이밍 X2O 트라이 프로죠 요제품 같은 경우에는 8핀 더하기 8핀 더하기 6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 추가를 했죠 6핀을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갤럭시 호프 같은 경우에는 8핀 플러스 8핀 플러스 8핀입니다 8핀을 3개로 사용했어요 특히 호프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가장 높은 오버클럭 점수를 달성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전력량을 넉넉하게 줄 수 있게 핀은 하나에 8핀을 추가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8 플러스 8핀하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HD 파이프는 히트 파이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다섯 개는 다 가지고 있고요 좀 높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섯 개 일곱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다섯 개 제품 군끼리도 5mm 6mm 8mm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9mm 히트 파이프 두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그냥 전부 다 어느 정도 히트 파이프는 잘 썼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이거 뭐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백플하고 LED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들을 점수를 더 쳐줬습니다 1점씩 당연히 있는게 보기에도 좋고요 외관상 네 감성이 막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게 달려있는 것도 당연히 단가도 더 상승하는 요인이 됐을 텐데 어 같은 가격끼리 비교했을 때 달려있는 쪽이 소비자는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싶어서 1점씩 추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없는 제품 밖에 없어요 펠릿 듀얼 제품 백플이 없고요 벤투스 LED가 없습니다 밑에 내려가면은 아소스 듀얼 제일 싼 제품이 마찬가지로 LED가 없고요 컬러풀 중에서 블레이즈 제품이죠 가장 저렴한 제품이 마찬가지로 LED가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전제품군은 LED와 백플이 존재합니다 역시 2080 라인업 같죠 AS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음 좀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다른 유저의 의견도 제가 참조를 해서 만든 건데요 제가 7년 영업을 하면서 AS를 받아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EMTEC, STCOM, JOTEC, 갤럭시, 그리고 뭐 리드텍은 비슷비슷합니다 AS 자리죠 얘들은 이제 뭐 AS가 친절하기도 하고요 빠르게 빠르게 해결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CS이노베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JCN에서 운영하고 있는 AS센터거든요 통합 AS센터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AS 기간이 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AS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지 답변이 늦거나 다른 분을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서 배드라고 표기를 해뒀고요 참고로 보시면 JCN, 웨이코스 중에 MSI 제품군, DND컴 이 세 군데가 CS이노베이션을 AS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아수스도 택배는 CS이노베이션이고요 그리고 직접 방문하실 때는 로얄클럽에서 AS를 해줍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전원부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은 코어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마이너스 4 아니면 3 이런 적어도 없는 것들은 74도 기준인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몇 도 높냐 낮냐를 적어둘 거예요 환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났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 온도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 몇 도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적어뒀습니다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안 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이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환경에 따라 차이가 심하니까 대충 이 정도 쿨링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참조만 하세요 소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시벨 측정기를 얼마나 가까이 되냐에 따라서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파운더스 에디션 기반의 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운더스 에디션 기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캐피스터나 아니면은 모스펫이 틀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똑같지만 부품은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이나 기판 구조 자체가 아예 부품 위치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열이 설계부터 다르겠죠 커스텀 기판을 따로 표기를 해뒀습니다 각각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높은 점수를 준 제품부터 한번 제품을 훑어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최고의 점수인 12점을 준 제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갤럭시 호프입니다 이 호프가 늘 세계 오버클럭,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대회에서 1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프 제품이 보시면 8++++ 핀에 넉넉한 전원 공급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MOSFET이나 캐피시터도 나쁘지 않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TDA21470은 사실상 FDMF3170 MOSFET이랑 스펙이 거의 똑같습니다 특성 그래프도 비슷하고요 품질은 비슷비슷한데 개수 자체가 3개가 더 많죠 그만큼 좀 더 부하를 적게 받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 많은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뒀고요 클럭이 전제품 중에서 1등입니다 진짜 빡빡하게 수율 체크해서 좋은 수를 가진 GPU만 이 갤럭시 호프 라인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쿨러도 3펜 쿨러 중에 꽤나 큰 펜을 사용했거든요 얘들은 특히 히트 싱크가 정말 큽니다 거대합니다 무거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쿨링 성능이 뛰어나고 소음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AS도 갤럭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굿이죠 총 평점을 12점으로 쳐서 최고의 제품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가 FTW3 울트라 게이밍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호프랑 거의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스페스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이 캡시터는 좀 더 좋은 걸 사용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솔리드 플러스 탄탈이었지만 이쪽은 SP 플러스 탄탈로 약간 더 품질이 좋은 솔리드보다 좋은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했고요 클럭은 아쉽게도 갤럭시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제가 이거 색칠을 잘못해놨네요 녹색을 해놔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다른 제품군 보단 점수가 높죠 그래서 클럭도 높고 EMTEC이 AS를 책임지기 때문에 AS도 잘해줍니다 모든 면에서 어디 떨어지는 거 없어요 온도 같은 경우도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측정한 걸 봤는데 코오브 온도도 낮고요 그리고 소음 정도도 이거 온도가 낮은 거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 43dB를 감안하면 38일 경우 환경병수를 측정하더라도 확실하게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최고의 제품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점대에서 9점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 노란스 제품군이 있습니다 조택 게이밍 AMP 이스트림 제품과 기가바이트 어록스 이스트림 제품이 있죠 이 두 개의 제품은 보시다시피 전원부는 둘 다 튼실합니다 특히 조택 게이밍 AMP의 경우 메모리 쪽에 한 개의 전월드 할당해서 20페이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캐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올솔리드 캐피시터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MOSFET은 동일한 품질의 클럭을 사용했고요 클럭 같은 경우에는 1755로 나쁘지 않은 클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3펜이라든지 아니면 8플러스 8핀 전원부라든지 보시면은 기가바이트랑 조택 거랑 거의 흡사한 품질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다만 ASS 차이가 납니다 조택 AS는 참 괜찮은 편인데 기가바이트 AS는 좀 배드? 배드 하죠? 하하하 여튼 저도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가바이트가 제이쉰 AS고 CS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괄을 놓쳐놔서 워터블럭과 포스를 적어뒀는데요 워터블럭 제품은 가격대가 다릅니다 182만 얼마에요 그리고 포스 제품이 184만 얼마고요 대충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비싼만큼 워터블럭 제품은 똑같은 기판과 똑같은 클럽을 가진 제품에 일반적인 팬이 달린 쿨러가 아닌 말 그대로 수냉용 워터 자켓을 달아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워터 포스 제품은 아예 그 자켓에 일체형 수냉 쿨러를 달아놨습니다 라지에이터랑 두 개의 팬이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GPU 온도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소음 정도는 뭐 그냥 평이 안 돼요 뽀대도 제법 나는 편이고 얘는 특이하게 백플레이트에서도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지만 소음이나 AS 면에서 약간 좀 쳐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수수료는 넣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훑어보니까 사실상 지금 조텍 것도 빨간색으로 칠해주는 게 맞겠네요 똑같은 11점인데 네네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가격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갤럭시 혹은 조텍 익스트림 혹은 에브가 FTW3 울트라 제품 이 셋 중에 하나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외에 제품군 중에서 다음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기가바이트 익스트림이고요 아 녹색 제품은 상당히 많습니다 8점 제가 자체 평가했는 것 중에서 8점만 넘어오면 다 녹색으로 평가를 해둘고요 특이하게 갤럭시 라인업은 뒤에 OC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부품은 동일해요 전원부라든지 쿨링이라든지 다 동일하니까 네 OC 붙은 제품이 성능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이 제품들은 8점으로 쳐주고요 OC가 안 붙은 제품들은 6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반수 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외에도 뭐 OROS EXTREME 안 붙은 제품 있죠 요것도 8점 정도고 전원부는 OROS EXTREME와 똑같아요 클럭만 단지 낮을뿐해요 요거 오브클럭에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물량이 없어서 가격대가 미쳐나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까요 리드텍 같은 경우에는 그냥 FE 에디션하고 거의 동일한 부품 구성 가지고 있습니다 쿨링 성능도 비슷하고요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죠 AS도 리드텍은 잘해주는 편이니까 147만원 예 다른 저렴한 제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어 그 아스스틱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는 이름값을 못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죠 물론 전원부 자체는 튼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뭐 설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온도 자체도 낮고 그리고 전원부 품질도 16 플러스 3으로 다른 일반 FE 에디션 기반인 제품들 보다는 3페이지가 더 많습니다 어 캐피스터는 이제 세 가지나 섞어 썼더라고요 탄탈 솔리드 SP 캐피스터 다 사용했더라고요 다만 이제 클럭이 좀 높지 않아서 아마 매트릭스 제품군을 내놓으려고 일부러 좀 낮은 클럭에 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AS가 CS 이노베이션이라서 뭐 추천목록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제품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니까요 평점 8점 정도면 충분히 나온 제품이에요 뭐 에브가 울트라 제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컬러풀 중에서 이제 어드벤스 50 모델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게임 어 요 두 제품 다 레퍼런스랑 거의 비슷한 이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온도도 비슷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팬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가 봐요 요거는 이제 웨이코스에서 자체 AS를 해줍니다 웨이코스는 그래도 CS 이노베이션 보다는 조금 뭐 AS를 잘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 흰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지만 혹은 가격도 별로 안 저렴한데 품질이 예 그냥 F-EDITION하고 별반 차이 없는 것들입니다 솔직히 요 제품 살 바에 그냥 F-EDITION 사겠습니다 뽀대도 제가 보기에는 F-EDITION이 더 나는 것 같아요 클럭 자체도 진짜 레퍼런스 기반이에요 F-EDITION 기반이 아니라 클럭이 매우 낮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요놈들은 당연히 수요 선발에서 낮은 놈들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음 최대 부스터 클럭도 좀 낮게 나올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기가바이트 거 중에서 특이한 놈이 한 놈이 있거든요 UDV WF3 라는 제품인데 요놈은 아예 페이즈 자체가 F-EDITION보다도 못해요 8플러스 3페이즈입니다 전원부 부품 품질이 동일할 경우 당연히 페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부하가 심해지기 때문에 예 같은 값에 이런 낮은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고 싶진 않겠죠 이건 아예 그냥 비추 항목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굳이 사시겠다면 돈 몇 푼도 더 주시고 게이밍이나 아니면 윈드포스라도 넘어가시지 요제품은 걸러 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수스 듀얼 제품도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관로 쳐 놓은 놈이 A11이고요 관로 안 쳐 놓은게 O11인데 O11이 클럭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뭐 가격도 조금 달라요 근데 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니까요 이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실제 기파 사진을 확인을 못했는데요 레퍼런스 기반일 거라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추천 항목에 넣지는 못할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컬러풀 아이게임 블레이즈 제품도 뭐 레퍼런스 기반이고 클럭이 매워 났습니다 게임워드 제품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저렴하게 나오고 뭐 LED 백플 다 있기 때문에 혹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뭐 전원분은 레퍼런스로 동일하고요 클럭은 꽤나 높은 편에 속하는데 AS를 CS이노베이션으로 책임집니다 요거 산다면 쓰읍 아 뭐 딱히 말리진 않겠지만 뭐 추천 목록에 넣기는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았죠 그게 만약에 15만원 이하 때 사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컬러풀 제품이나 리드텍 윈드 패스트 제품을 추천됩니다 예 윈 패스트 제품이요 저렴한 값에 쓰시겠다면 혹은 갤럭시 라인업 쓰시던지요 네 어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려둘 예정이니까 어 뭐 좀 더 자세히 뜯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을 다운받아 보셔도 되고요 출천만 남기시면 얼마든지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적으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칸 밀어서 적다든지 아니면은 착각해서 2재가 있는데 3재가 수도 있구요 어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 없이 스펙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 어 그래 만약에 수정사항이 나오면은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정사항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두겠습니다 네 여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추천 박아주세요 하하하하 이만 신성조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바이바이